목이 좀 답답하시죠? 괜찮으시죠? 릴렉스 손인사조선 사장 함께 해주시고요 조금 다른 지점인데요 어두운 데서 많이 촬영을 하고 또 밤 촬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폐공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발밑에 등장하는 벌레님 그리고 촬영장이 막 초토화 무서워가지고 정세 선배님이 벌레에 정말 약하면서 장난을 자꾸 쳐요 벌레한테? 벌레를 제일 무서워하면서 아니요 사람들한테 등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자꾸 그런 장난을 쳤어요 귀여운 에피소드입니다 벌레 에피소드 고마워 우리 테리배우님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분위기가 싹 올라가잖아요 우리 홍병